오늘 호라, 수아가 여섯 번째 생일 파티를 하는 날이에요.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야 참네. 방금 뭐가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뭐가 지나갔지? 생일 축하해. 고마워. 안녕하세요. 아이고 많이 컸다. 이야 미나야 거의 이제 남자가 돼서 왔는데 진짜 미나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안녕하세요. 티라나 싸우고 있었잖아 이제. 아니요. 티라나는 거다. 이거 진짜 사여있는 거지? 당근 냄새? 생일 축하해. 근데 여기 여전자는 근데 여기 여전자는 착이다. 민아. 민아 형하라고 하야지. 민아 형하라고 하야지. 민아 형아 형아. 한글자막 by 한효정